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고백이다. 시리즈 7권 중 세번째 책 하이들베르그 교리문답서 제8주일 주제는 사도신경의 서론 그리고 제23문의 첫번째 시간입니다. 참된 믿음은 무엇인가 하고 21문에서 우리가 시작을 했다가 그리고 무엇을 꼭 믿어야 합니까? 라고 하며 사도신경을 소개했습니다. 사도신경은 어떻게 본다면 믿음의 항목이죠. 믿음의 항목에 들어갑니다. 믿음의 항목이라는 것은 믿음의 규칙이면서 우리의 신앙고백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8주간인데요. 그리고 25문까지 사도신경의 서론을 우리가 두 문항에 따라서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는 우리의 고백의 한 단어 한 문장 그 의미 문맥을 여러분과 함께 살피는 이 기뻄 정말 내가 믿는 도리가 뭔지 냐 라는 것을 아는 것은 귀중하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217페이지 네 23문이 217페이지인데요. 여러분과 함께 가서 그 사도신경의 내용 그리고 한 문장 한 단어 한 문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7페이지에 왔습니다. 제 얼굴 옆에 217페이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24항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해석한 또 뭐 최근에 또 뭐 최근이 아니라 한 20년 전에 이제 신학자들의 모임에서 이제 세번역이 나온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들은 이제 세번역을 이제 하고 그래서 찬송가 앞부분에 보니까 이제 세번역도 있고 구번역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튼 우리의 표현에 따라서 정말 그 의미를 잘 살릴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이 내용을 보도록 합니다. 이 항목 아시겠죠?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이라는 말보다는 저는 사도신조라는 말이 조금 더 현대어에 맞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크리드 신경이라는 게 크리드라는 말이거든요. 이 크리드라는 이 말은 신학의 어떤 논쟁에 따라서 신앙을 이제 규정, 믿음의 규칙을 이제 설립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 제가 사도신조가 있다. 기독교라면 적어도 사도신조 적어도라고 아니라 당연히 사도신조를 공부해야 한다. 마음에 두고 있어야 한다. 그 내용의 핵심은 바로 사미일체입니다. 사미일체 신앙입니다. 자 이 항목을 어떻게 나뉘나 세부분으로 나뉘는데 첫째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창조이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아들과 우리의 구석이며 셋째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거룩함 적 성화이다. 자 여기에 여러분 여기에 creation, redemption, sanctification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고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봅니다. 믿음의 항목인 사도신경은 구원의 본질의 진리로서 삼위일체 제가 삼위일체를 삼위동지일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건 무슨 생뚱맞은 것인가 라고 하지만 한번 우리가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리니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삼위일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세위격이죠. 그죠? 관계에서 구별된 세위격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일체라는 이 말은 일체라고 하는 말은 동일본질이라는 말이죠. 본질에서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 보면 코 이터널이라는 말과 함께 그 다음에 또 코 이센셜셜 이 N입니다. E-I-A-R 이센셜셜 만약에 이제 그리스로 쓴다면 휘포스 호모 오시오스 죄송합니다. 호모 오 이어스 시그맘게나 호모 오시오스 이렇게 되거든요. 만약에 이 사이에 호모 오이오스 호모 여기에 이어타가 들어가면 유사 본질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동일본질이다. 이런 단어를 쓰는데 왜 여기에서는 일체라고 써야 되죠? 일질이라고 하던가 동질 사미동질 이게 맞지 않겠나 동질 이 단어 자체가 이 의미 자체가 없어요. 이게 체라는 이 말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다. 제가 용어 하나 만들어 놓고 제가 합리화시키는 것 같은데 그렇게 제가 했다면 그걸 송구하는 거고요.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그 단어에 적절한 것이 아닌가 제안하는 거죠. 자 3위 일체 하나님과 교회에 관한 고백이다. 이렇게 먼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에다 칼빈 선생도 기독교 강요를 사건으로 구성했다. 특히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과 성령 하나님에 관한 것이다. 그렇다고 세 위격을 구분 네 디비전 하면 안 된다. 노우 디비전이다. 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밀에서 볼 때 특성에서 영원한 구별과 본질에서 동일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 측면에서 볼 때는 사역에서 특유한 직무와 활동으로 잘라갑니다. 전자에서는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고 아들은 아버지가 아니고 성령은 아니면 아버지와 아들이 아니다. 이것은 구별을 의미하는 겁니다. 스토스의 위격은 영원히 공존하고 본질에서 동일하다. 이것도 실제로는 이제 앞서도 제가 이 부분으로 갈게요. 영원히 공존하다. 영어로 쓰면 코 이터널 이란 말이거든요. 그리고 본질에서 동일하다. 코 이센셜 이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동일 본질이라고 해석을 하면 이것도 동일 영원 이라고 번역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선배님들이 영원히 공존하다. 영원 공존하다. 이렇게 제가 배우는데 제가 잘못 배울 수도 있지만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은 좀 정리되어야 되지 않나 3위 동질 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동일 영원 동일 본질 처음에는 좀 이상하게 느껴지지만 코 이터널 코 이센셜 여기에 부합한 우리말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해봅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세 위격 하나님께서 구별된 관계에서 구별된 세 위격이 영원히 영원하고 이 말이죠. 코 이터널 이고 그리고 동일한 본질을 지니고 있으시다. 어떤 사람들은 또 어떤 학자들은 본질이라고 하지 말고 그대로 본체라고 하자. 그것도 또 이상한 제안 같아요. 제안 말이 안 되는 거죠. 섭시스턴스라고 섭시스턴스 이게 본체라는 말이잖아요. 본질 이라는 이 말은 섭시스턴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또 말이 또 안 되는 것 같아요. 본체로 본질을 하나로 본다. 의미가 그렇지 않겠죠. 부자는 아버지가 만물의 기원 원인 시작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 지혜와 형성 이거는 이제 구별을 말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지금 구별을 사미 하나님의 그 구별을 의미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구분이라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을 갈비드장이 아주 강조합니다. 또 아버지는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나오는 권능과 힘이다. 아버지는 자신의 권능으로 우리의 창조자 아들은 자신의 보율로 우리의 구세주와 구속자 그리고 심정에 가기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분 성화자 창조자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크레이러 구세주는 세이비얼 그리고 구속자는 리디머 성화자는 생티파이어 거든요. 생티 파이어 이렇게 돼요. 이것을 하나하나의 뜻들을 우리가 다 살펴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게 사도신경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도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것은 사역에서 우리가 파악하게 되어지는 것 인간의 측면에서 하는 말이고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구별될 뿐이죠. 세위격 관계에서 구별된 세위격이 계신다. 이 말입니다. 특히 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으로 방금 말했던 크리에이터 그리고 세비어 앤드 리디머 그리고 생티파이어 이것으로 구별을 살핀다고 하면서 사역의 구별이 방금 말했던 세위격의 구별이라고 섣불리 단정한 이것은 정말 위험한 정말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세위격의 구별은 관계의 구별이지 사역의 구별이 아닙니다. 그러면 거룩하게 하시는 분만이 성령 하나님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창조 때는 성령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어요? 이렇게 말한다면 동일 본질에서 벌써 어긋나는 거죠. 구별된 본체가 있다는 것이고 위격이 있다는 것이고 구별된 인격이 있다는 것이지 사역에 있어서 다시 말해서 본질에 있어서도 다르다 라고 말해버리면 그것은 이단자입니다. 몰라서 그랬다면 배우면 되고 수정 보완하면 되는 것이지 그대로 고집하면 안됩니다. 사역의 구별은 우리 측면에서 본 것이고 그분이 구원의 진리를 드러낸 지극히 작은 조각 일부분 이라는 것을 잊어선 안된다. 구별과 구분 disti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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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division 이것을 또 헷갈리면 안됩니다. 혼동하면 안됩니다. 구별이 특성의 구별이라는 것도 잊어선 안 됩니다. 특성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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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는 말이 이것이 위격 이라는 말이잖아요. 위격 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히포스타시스 에서 이제 나온 것이죠. 히포스타시스 왜냐하면 이거 이제 그리스어를 이렇게 말한 건데요. 다 시스 히포스타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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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이제 그리스어를 영어로 했을 때 우리가 이것을 라틴에서 말하는 위격 이라고 했고 이 뜻은 특성 이라는 말이죠. 부동산 인데 예 또 다른 뜻이 있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의 시작이다. 아니 모든 것이다. 그 이상이다. 이 의미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 즉 실존은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여러분에게 제가 다양하게 합니다만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를 좀 밑에 좀 쓰겠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철학적 용어로 갖고 와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존재 잖아요. 존재 아시는 분 존재 라고 말할 때 철학적 용어에서 본체 이것은 위격이라는 말이고요. 인격이라는 말이에요. 온질 있어요. 그 다음에 실 존 이어 있어요. 독일어에서는 현 존재다.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디자인이라는 말로 그 다음에 이제 실체 실제라는 이런 말로도 써요. 여기서 영어로 본다면 섭시스턴스예요. 그리고 이것도 영어로 본다면 섭시스턴스예요. 여러분 이것은 학습할 필요가 없지. 아 그러니까 구별되어서 사용하는구나. 이렇게 보면 되죠. existence 그 다음에 이것은 reality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하느냐 하면 이거는 인간의 경험이에요. 인간이 경험한 존재예요. 이렇게 설명을 하던 본체라고 설명하던 같은 놈이죠. 본질은 하나님의 캐릭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굳이 이것을 말하라면 일반적 제너럴 캐릭터라고 말하죠. 그러면 이것은요. 본체는요. 유닉 캐릭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프로피티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에센스라고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걸 에센스라고 도 하죠. 예. 이 의미죠. 섭스탄스하고 같은 말이에요. 앞서도 말씀드린 빈 존재 계신다. 나는 스스로 있다. 주님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리얼리티라고 그래요. 일반 철학자들은 일반인 사람들은 여기에 초점이 있죠. 그래서 인간이 신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종착력에 이루는 존재. 실존이에요. 우리는 그 실조만 이야기하게 되죠. 그 실존의 경험에 따라서 하나님의 속성을 언급하게 돼요. 그것을 우리는 공유적 속성이라고 그래요. 실존을 의미해요. 가장 고륵하고 가장 진실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고륵하고 가장 은혜로우시고 이런 등등이 나오잖아요. 완전 그렇다고 해서 경험했다고 해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속성 지혜 그 하나님이 바로 내가 경험했다고 해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건 경험한 것이죠. 그러면 존재가 계시잖아요. 본체가 있잖아요. 이제 그것을 떠올려야 된다고 하시죠. 자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또 이 강의를 처음 듣는 분들이 계실 것 해봤습니다. 또 복습을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존재 실존 는 우리 자신의 실존을 제대로 파악 한다는 것이다. 문자 문자 이런 비교 지만 실제는 더 깊은 뜻을 담고 있다. 부활 때 그분이 완벽하게 우리를 아는 것처럼 우리도 완벽하게 알 것이다. 정말 이 날을 기다립니다. 시간에서 내가 내 자신을 안다고 하지만 나를 여전히 완벽하게 알지 못한다. 시간 에서 그 날에는 영원에서 나를 아시는 것처럼 여기서 영원이라는 말이 제가 아주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이터널 입니다. 아니면 인 이터너티 이렇게 해도 관계 없어요. 이 이터너티 나의 완벽한 존재를 알게 될 것이다. 아 그 날이 오기를 나의 본체를 아는 것이다. 나의 인격을 아는 것이다. 우리가 세상 만물의 비밀을 성경에서 찾으라 하지만 성경 구원의 진리와 관련된 것을 담고 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으시죠? 그것과 관련된 것 중 자연법칙이 포함되어 있다. 자연만불 종교의 양심 이러한 내용들은 칼빈의 1권 1장에서 4장에 잘 나타나 있죠. 만물과 만사에 관해 스폴린 묵상하며 막연한 존재가 하나님이라고 착각할 수 있다. 어떤 분위기가 아니라 절대적 존재 영어에서는 The Absolute 이라고 합니다만 Absolute 이제 막연한 존재죠. The Absolute 그분 이라는 존재적 정맥 온탈러지 라고 합니다만 그냥 어떤 하나님이냐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계신다. 이것을 보통 우리가 자연신학에서 말하는 신학전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이게 어쩔 수 없네요. 신학을 공부하는 자다 보니까 자연신학에서 일반적 하나님은 말하죠. Natural Theology 자연의 하나님을 인식 센서라는 것이죠. 인식이라는 게 센서인데 센서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어요. 그건 일반적 하나님이죠. 하지만 삼일체 하나님은 아니다. 구원을 위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여기 있으면 물러서는 안 되고 성경의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 성경은 창조자 하나님에 관해 보다 나은 도움으로 구원을 알리는 말씀의 빛이고 헛된 것에 인간의 흔들려 그릇된 어두움 속에 헤매지 않게 한다는 울타리와 안경과 같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219페이지 여기에서 여러분과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고맙고 저는 다음 시간에 함께할 것을 약속드리고 남은 시간 행복하십시오.